사탕의 발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응이에요 샌이 오늘은 뭐 만들거야? 사탕 만들거야 사탕? 오오 맛있겠다 사탕 나는 사탕 너무 좋아하는데 사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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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줘 알겠어 먼저 어 먼저 식용색소 식용색소 두개 한천가루 한천가루 설탕 오 설탕으로 사탕을 만드는구나 이 정식이름은 코하쿠토 라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네 선생님 가위빵 만들어요 고고씽 예 물을 먼저 부어주세요 그리고 한천가루 부어야죠 도와주세요 이건 엄청 뜨거우니까 어른이 해야돼요 엄마 도와줘 짜잔 우와 이제 설탕이 넣을거에요 설탕이 다 녹을때까지 놔두면 됐을때니 엄마가 다시 도와야겠지 엄마 도와줘 짜잔 우와 투명하게 녹네 여기다가 색소를 넣어줄게요 우와 예쁘겠다 여기만 여기만 여기 섞어줄게 우와 이쁜 핑크색이다 맛있겠는데 노란색도 너무 이쁘겠다 빨리 짜줘 빨리 짜줘 우와 이거면 너가 좋아한거야 사랑해 민지 우와 우와 예쁜색이 됐다 너무 이쁘다 하나는 핑크색 하나는 노란색이네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오븐에 구워야돼 냉장고에 넣어야 돼 이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응 얼마나 세밤 달 동안 세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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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동안 이러자고 해도 잔잔입니다 3시간 후 해봐요 안녕 3시간 후 해봐요 빠이빠이 나 못 참겠어 기다리는거 너무 싫 newsletter 어떡하지 어떡하지 짜잔 너무 열심히 기다렸어 이쁘게 잘라왔죠 너무 이쁘게 잘라왔어요 어우 자리기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이쁘게 잘라주세요 네 이쁘게 잘라줘야 돼요 이쁘게 안 잘면 내가 다 먹을거야 응 이쁘게 잘라주세요 탱글탱글하네요 탱글탱글하네요 오 잘 잘랐네 짜잔 아니 새밤 자야 돼 새밤을 자야 된다고? 아이쿠 새밤을 어떻게 기다려 아까도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 지금 먹으면 안될까? 안돼 지금 먹자 하나만 먹자 왜 안돼 왜 하나만 먹으면 안되는데 왜냐면 이거 맛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먹으면 맛이 없다고? 응 3일을 기다려야겠네 형 우리도 3일을 기다려 짜잔 짜잔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지 보석같지? 오 보석같아 보석같아 하탕보석이라는게 이런거구나 오호 오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 알겠어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야 어떤 맛이야 빨리빨리 알려줘 빨리빨리 알려줘 배고파 배고파 알려줘 오오 맛있는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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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맛이 어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어 나도 먹고싶다 먹고싶다 우리 친구들한테 소리 한번 들려볼까? 그래 자 조용 쉿 쉿 여러분도 조용하세요 쉿 질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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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바삭한 소리 나죠 한번더 한번더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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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리 들으셨어요? YES 엄청 맛있는소리가 나요 맛있었어? 응 얼마나 맛있었어? 그만큼 아이 나도 먹고싶다 빨리빨리 방송 끝나고 맛 다 먹을거야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엄청 시화야 그렇지 새삼 응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봐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어유 맛있어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빠이빠이 얌얌얌얌얌얌얌얌 안녕 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